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기는 최고속도가 원래 60km 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50km로 내려버렸습니다. 팔팔 도로를 타고 가다가 곧바로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이 바로 과속으로 걸려됩니다. 아마 과태료 수입이 엄청날 것입니다. 내놓고 벌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적자분을 보총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일종의 벌가금을 더 늘리는 정책이 실행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벌가금 부과입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형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각종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 8846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2020년 들어서 6월까지 징수한 총액이 6368억 원입니다. 2020년도 연말까지 가면 2020년도의 전체 예상 징수액은 1조 27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서 무려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을 6천억 정도 더 거둬들게 됩니다. 2020년도 예상 징수액은 실제로 2019년 징수액과 비교하더라도 6259억 49.7%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가지고 49.7% 늘어난 6259억 원을 더 거두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다시 6천억을 더 거둬들게 되니까 매년 과태료를 국민들한테 해서 6천억씩 더 뜯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더욱 철저하게 양털깎기, 양털깎기, 양털깎기를 실시하겠다는 걸 말해줍니다. 세금을 통한 양털깎기와 벌가금을 통한 양털깎기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실행해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서민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정부가 경찰을 동원해서 벌가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불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득이나 불황 중에 벌가금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경찰과 정부의 볼멘 소리와 원성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의 예산과 관련된 그런 통계는 이 같은 일반인들의 의심과 의욕과 불만과 분노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셈입니다. 정부의 양털깎기 정책에 따라서 경찰청은 교통딱지 관련 예산을 대폭 정액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과학장비관린 사업의 우편료를 363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37.7%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우편료금을 37.7%를 늘렸으니까 그만큼 50%, 60% 정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과학장비관련 사업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교통과태료 통지소를 보낼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강화를 통해서 그만큼 과태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제 3법 가운데 하나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이 가장 중요한 했지만 일단 지출을 늘려놓고 지출은 엄청나게 낭비가 많은 그런 프로젝들이 많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더 거두들이는 겁니다. 세금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정한 다음에 세입을 결정하는, 수입을 결정하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과태료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조건 더 거둑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세금 수입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내년 또 예산을 사상 최대치의 적자로 변성한 정부가 세금 수입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고 이외에 또 더 필요한 것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각종 벌가금, 징수금, 몰수금 등 세외 수입까지 더 거두들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정부 사람들은 말로는 항상 주장합니다. 서민 정세는 없다. 그러나 이처럼 과태료는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때리는 그런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준세금이죠. 그러나 이케 편법으로 정세를 착착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근무부의 관련 예산 정액에 대해서 논평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에 비춰보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대폭적 정액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양털깎기 정책을 문정부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한 겁니다. 경기가 극한 상황에 이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동스란도 이런 엄동스란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은 국세수입 전체에 282조 8천억 건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경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출 극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태료 증가라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은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만큼의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을 피하면서도 양털깎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일종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마치 공시지가를 왕창 올려서 세금을 왕창 뜯어가는 것과 같이 집단적으로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것이죠.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한 분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들에게 국민들은 자기 마음대로 빼서는 통장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봉인 모양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봉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양털깎기, 군정부의 양털깎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털깎기를 하면 돈을 더 뜯어내면 그 다음에 민간이 결국은 소비하는 것이 줄어들죠. 그의 경제학은 그것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민간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